안녕하십니까 진짜만의 유튜버 UNIONMADE 유니온메이드 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식사 하셨나요? 오늘 가만히 있어보자 뭘 올리냐 뭐야 내 자리에 왜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누구야 도대체 어디 보자 에 무슨 밀랍 인형 무슨 박물관을 사라 했다고 거기 온 것 같은데 뭐야 내 자리인데 왓 아라 유 두잉 나우 에 가만히 있어보자 신문 뭐야 이게 1911년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지금 범상치가 않은데 옷 입은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 모자 이거 뭐야 이거 어디꺼야 이거 아니 이거는 스텝슨 아니야 신기하네 왜 갑자기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아 이거 전에 내가 이거 분양 보냈던 그거구나 그거 abc 1906년 벙크하우스 입니다 자 벙크하우스 지금 앉은 모습인데 에 에 이게 글로벌 판 버전으로서 자 이 이 마네킹을 제가 한번 저쪽으로 한번 세워서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마네킹을 여기 딱 세워 가지고 이게 지금 1906년 벙크하우스 입니다 자 시그니처 모델로서 에 이 당시 미판 글로벌 501장 생산된 모델과 달리 이거는 글로벌판 입니다 자 이런 니은자 스티치나 요런거 워싱 에이징 들이 굉장히 하드하고 리얼합니다 제가 뭐 요런거 보통 이런거 스티치 할 때 오무려 박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풀리는거 방지에 의해서 올 풀린 방지에 의해서 이렇게 오무려서 박는데 요거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날로 박았어요 이 원 주인이 귀찮았는지 저도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어 창색이 커스텀 할 때 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요 마네킹 제가 한번 앞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요런 녹슨 것 까지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요런 워싱들 상당히 리얼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좀만 이거 뒤로 옮겨야 되겠다 예 요런거 올 워싱과 이런거 데미지 가공이 아주 리얼합니다 이 바지 또한 굉장히 이 모델과 아주 잘 맞습니다 내가 조금 이거 바지는 매우 이쁜 바지인데 저한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마네킹에게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소환영장 발부를 해가지고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바지 못지않게 그 미판에서는 미판 이 벙크하우스 1906년 501 버전에서는 에 뭐랄까 요 반다나와 요 바지 이 스봉하고 딱 두개만 이렇게 세트로 있었는데 요거는 요 신문지와 에 그리고 셔츠와 이렇게 풀세트입니다 요 서스펜더는 별도구요 자 이 바지 못지않게 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 셔츠 에 에이징 또한 상당합니다 요거 진짜 리얼이라건 다 믿을거에요 사람들이 진짜 리얼합니다 원래는 파란색 데님이었는데 완전 이렇게 녹가공 이런거 팬티 가공 찢겨진 가공 이런거 아주 리얼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거 진짜 사람들한테 백년 대고라 하면 다 믿을거에요 자 요런 부분까지 자 여기서 한번 돌면은 자 요런거 아주 리얼하죠 제가 예전에 이거 포스팅했을때 그 사진으로는 다 표현 못했던 부분이옵니다 이거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는게 또 느낌이 또 다를겁니다 지금 요 마네킹이 지금 키가 커지고 제가 이 화면에 한 자리에 다 담지는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에 자 이상 그 1906년 글로벌 한정판 501 벙크하우스였습니다 자 모델이 재워주신 어 저희 최고 독자분 로우님께서 이번에도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주 멋진 그 50년대 수태슨 모자를 쓰고요 이제 마네킹 그 퍼포먼스 이제 그만하고 자 인사하고 자 자 2만 1906년 벙크하우스 에 501 자 시그니처 버전 정말 제게 많이 아쉬웠던 바지입니다 제가 신체가 이 정도만 됐어도 제가 많이 사랑했을 놈인데 하여튼 어 이 친구분에게 자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벙크하우스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부디 자 다시 다시 다시